한국의 첫 번째 달 궤도선 단우리가 한국 우주개발 역사상 처음으로 달 뒷면 촬영에 성공했습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올 초 단우리가 임무를 시작한 뒤 촬영한 달 뒷면의 고해상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단우리는 지난달 22일 달 뒷면에 치올콥스키 크레이터, 이틀 뒤엔 슈레딩거 계곡과 실라르드엠 크레이터를 촬영했습니다. 사진에선 운석충돌이나 화산분화로 생긴 움푹 들어간 지형인 크레이터의 거친 표면을 비롯해서 충돌구 속 우뚝 솟은 봉우리 등의 자세한 형상까지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. 달 뒷면은 지구에선 볼 수 없고 반드시 우주 탐사선을 달 근처로 띄워야 관측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기술로 만들고 띄운 탐사선으로 처음으로 달 뒷면을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 과기부는 이번에 단우리가 촬영한 사진이 앞으로 달 지표의 구성 성분 또 충돌구 내의 봉우리 형성 과정 등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SBS 권란입니다. SBS 권란입니다.